안녕하세요. 유승미입니다. 오늘은 우치쿠시 한국국어 석규 다이주 상가 아시타 모이치도 오뎅아 갚게맞슴이ついて 이천이 뱅교시테미 마쇼 하이,それでは 다이주 상가 와드슨이ついて 윤데밑때 구다사이 이선생님 계세요? 이선생님 계세요? 아니요 학교에 가셨어요 아니요 학교에 가셨어요 그럼 내일 다시 전화할게요 그럼 내일 다시 전화할게요 오전 10시 전에 전화해 주세요 오전 10시 전에 전화해 주세요 게세요 아,これは 잇타, 잇타, 잇타가 어깨고なんですね 네,それでは 다이주 상가 탕고을 좀見てみましょう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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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시타ですね 아시타,何을 하실까요? 내일 무엇을 하세요? 내일 무엇을 하세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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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할게요 다시 전화할게요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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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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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 마이니 오뎅아 가키때 구다사이 10시 전에 전화해 주세요 10시 전에 전화해 주세요 10시 10시 전에 전화해 주세요 네일 다시 전화하다 선생님 선생님 학교 학교 전에 전화해 고치라고 연대 밑에 구다사이 내일 무엇을 하세요 내일 무엇을 하세요